스테빅 퀴즈 공룡 호기심 최강 추식 공룡들 갑옷 공룡 안킬로사우루스다 왜? 내 친구 노도사우루스를 괴롭히지 말라고! 괴롭히긴 누가? 사실은 내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단 말이야 티비오스 아니야! 나도 살려주려고 했을 뿐이라고! 봐! 몸집도 작고 나처럼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잡아먹힐까봐 보호해준 건데 육식공룡 말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릴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해! 어? 데이빗! 알았어 알았어 약속할게 좋아? 흐으... 죽을 뻔했네 데이빗 괜찮지? 응... 우리 정말 안 잡아먹을 거지? 육식공룡도 입맛이라는 게 있어 딱딱한 고기를 좋아하겠냐? 어? 안킬로사우루스? 골판 공룡 스테고사우루스다! 키라노사우루스? 어? 골판 좀 봐! 더 커지고 색깔까지 변했어! 화가 났다는 거야! 테리오스가 공격할까봐 방어하는 거야! 스테고사우루스! 스테고사우루스 무슨 일이야? 으으... 내 골침 맛 좀 볼테냐! 쟤도 스테고사우루스? 투어 지양고사우루스야! 골판 공룡이긴 하지만 꼬리에 골침이 있어! 저 꼬리 골침으로 공격하려는 거야? 으악! 으으... 난 말이야! 갑옷 공룡이든 골판 공룡이든 너희 같은 초식 공룡들은 딱딱해서 별로란 말이야! 초식 공룡들이 더 무섭네! 원래는 순한 성질인데 자기를 방어하려니 그렇겠지! 테리오스! 넌 왜 이리 적이 많냐! 외로웠겠어! 갑옷 공룡, 골판 공룡 다 놔두고 그만 가자! 으응... 자! 눈을 감아! 으악! 어?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라졌어! 이 골침 맛을 보여줬어야 했는데! 하... 사라지고 없구만! 그래도 우리가 갑옷 공룡보다는 좀 낫지! 응? 어머머! 곤복 맛 좀 볼테야! 그만! 그만! 우리끼리 무슨 소용이야! 자, 각자 풀이나 뜯으러 가자! 그래! 그러자구! 그러므로. 나의 une